선보다광심교는 19세기 조선시대에 발생한 일종의 새로운 종교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창시자는 1860년대에 나왔던 헌병대의 일원인 이재룡이었습니다. 선보다광심교는 기존의 유교사상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산중신령 산중신령을 위대한 신성으로 여겼으며 산악지역에 신앙회로를 설치하고 나름대로의 경전을 창작하는 등 독자적인 종교사상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이념과 교리는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혁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 체제가 반역정시를 부추기는 것이라 주장하며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여했습니다. 따라서 1864년 이러한 운동을 금지시키는 선조대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선보다광심교는 시대적인 제약과 탄압에 직면하며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선보다광심교의 종교사상은 조선시대 다른 종교운동 특히 불교와 영향력을 공유하고 계승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의교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교리운동으로 조의교단, 조이미션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교단은 육체적, 정신적인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의식적인 상태에서 인체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조이미션스라는 남성 초청단체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조의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멀 방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극적인 섹시얼리즘, 마약 취급, 폭력 등으로 이어질 때도 있어서 그들은 비례하는 여러 이슈들로 인해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국제적으로 매우 비판적이며 제국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이며 교회 단체들, 정부 등에게 조폭집단이나 청산당황단체로 지목되어 비난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의교의 목표를 위해 식수를 거부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등 여러 사례로 인해 TMI 정보에 지나침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미국 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이 다양한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티천교 유니피케이션 처치는 대한민국의 학자 문선명이 창립한 종교단체인 원조교가 미국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니티천교는 1954년 문선명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1960년대에 미국으로 진출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유니티천교는 자신들의 전통과 평화적인 가치, 가족 및 결혼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세계적인 종교나 독립심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티천교는 그 독특한 신앙적 인식과 결혼식의 형태, 신자들에 대한 지도적인 행태 등으로 인해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982년에는 유니티천교의 창립자인 문선명이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매니아 플리츠 문이 결혼식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는 유명인사들까지 참석하여 큰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유니티천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저항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국가들은 유니티천교를 비압법 종교로 인식하여 차단하거나 강력히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천교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신앙생활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계적인 확정을 추구하며 신도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니티천교는 미국 속에서도 대규모 종교단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과 이익사업 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주제주의는 유럽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회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군주나 왕위, 국가의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며 그들의 권한과 권위는 상속이나 왕위 계승에 의해 이어져옵니다. 이러한 군주제주의 체제는 중세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어 현대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이러한 군주제주의 체제에서 군주는 보통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1등, 전반적인 지위를 지배하며 국가의 법률과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더불어 군주는 국가의 대표적인 기호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군주제주의 체제는 현재까지도 여러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군주들의 권한과 권위는 각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주제주의 체제는 다른 사회 체제와 비교하여 대중의 반대와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군주제주의 체제를 보존하려는 입장을 취하지만 일부는 과거의 전통에 대한 반대와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든 던즈 골든 둔즈는 미국 서부에 위치한 아리조나 주와 캘리포니아 주와의 경계 지역에서 발견된 황사 지형입니다. 이 지역은 매년 많은 여행객들을 끌어모으며 그 역사는 미국 서부의 원주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든 던즈는 대부분 황사로 이루어진 사막 지형으로 인해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살아남는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걸어서 탐험하기에 위험한 곳으로 들어갈 때는 안전장비와 물, 식량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골든 던즈는 여행객들이 부활절 연휴 기간에 본다는 황포의 플래시레이버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지옥같은 사막 지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골든 던즈에서는 이전의 UFO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UFO에 의해 유발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골든 던즈는 매년 많은 여행객들을 끌어모으는 아름다운 지형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극한 기후와 위험한 탐험으로 인해 무엇이든 예상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부활절 연휴 기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문영재교는 조선시대의 학문기관 중 하나로 경제적인 박탈과 사회적인 차별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청년들이 길을 닦고 인문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계단이 되었습니다. 문영재교는 대표적으로 태조 이성계의 반론문, 정도전의 동국이야기, 고종의 규장각신국 등 유명한 문학작품이 탄생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은 일단 선배와 후배로 나뉘어지며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우발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문영재교의 가르침은 윤리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훈육에 중심을 둡니다. 이를 위해 예절교육, 글쓰기, 시문집, 종교학, 사상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다루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급 상류층의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사적인 모습을 보이며 떠오르는 예인으로 평가받으며 장사꾼, 물량대, 악평받은 시인 등 하찮은 존재들은 대부분 학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꿈을 꾸고 이루는 끈기와 열정 그리고 급진적인 사상주의의 전도, 과학, 문학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일상의 섞임과 관계있는 이슈들을 다루는 공포, 라디오와 유사한 면이 있데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 프라도우드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단체로 1920년대 이후 이슬람 세계에서 우후죽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처음에는 이슬람 세계의 교육 등에서 올바른 이슬람 지도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 대대적인 선전보고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강조하며 폭력 행사를 일으키는 발언 등으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프라도우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국내에 다양한 교육기관을 세워 제한된 교육 시스템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슬람 교시설과 기타 조직을 설립합니다. 이들은 이슬람 문화 및 이슬람 교육의 기본 원칙과 관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의 영향력은 이슬람 세계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프라도우드는 2011년 에지오피아에서 야니 메디스킨에 의해 폭력적인 선전을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난을 받았으며 이 단체와 관련된 염역에서의 대처와 분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전에 따른 대처와 방안 마련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현재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1954년에 미국의 작가 런 레이버가 창설한 종교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회원들의 영적 성장과 인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회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으며 비싼 트레이닝 과정과 서적, 오디오 자료 등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또한 회원들은 영적인 수양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등의 위험성도 높게 감수해야 합니다. 사이언톨로지에 가입한 회원들은 종종 단체 내에서 강요, 폭력, 인신공격 등의 습관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회원들의 인격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종종 법적인 분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미국 정부, 종교연합 및 인권단체 등에서 강하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단체 내부에서는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암호화된 언어와 비밀스런 행사 등을 이용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미국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체를 탈출한 전 회원들은 이 단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언톨로지는 대다수 기독교 문화권의 교회들, 정부단체, 인권보호단체 등에서 위험한 종교단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인교는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산중 도시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고산의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인교는 고산의 경관과 깊은 역사적 유산으로 유명하며 중국의 국보급 자연산지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선인교의 역사적인 유산은 선인교 양문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깊이 뿌리내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인교는 중국에서 역사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인상적인 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선인교를 방문합니다. 선인교에는 많은 인기 관광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선인교 급경사 케이블카입니다. 이 케이블카는 선인교 가장 높은 위치에서 출발하여 식품가량이며 선인교의 절벽과 계곡을 넘어 선인교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교의 정상에서는 고산의 경관과 식물 군락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인교는 유명한 축제와 행사로도 유명합니다. 각종 축제와 이벤트가 전해지는 행사 시즌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선인교를 방문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중국유예 축제는 선인교에서 가장 화려히 알리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 인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인교에는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선인교는 높은 산중지에 위치하여 기후가 변화무쌍합니다. 또한 깊은 계곡과 울퉁불퉁한 지형 덕분에 산사태와 물장난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인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은 11, 13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기독교 국가들의 성지 회복을 위한 성전이다. 이 시대에는 이슬람 제국이 성지인 예루살렘이나 아라비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어 기독교 교도들은 자신들이 성지 회복을 위해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1095년 프랑스 교황 우르벤 2세가 스페인과 이스트로 메디터란 해외 성지에 대한 성지 회복 전쟁을 선언하면서 일어난 십자군은 총 8번이 이뤄졌다. 최초의 십자군은 유대인 목회자 피터 1세의 추진으로 시작된 북서유럽의 작은 군대들이 아예 프랑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도시인 클레르몽에서 모였다. 이후 프랑스와 이태리 독일 등에서 왕족과 귀족들이 나서며 10만명 이상의 군대가 모여 이스트로 메디터란 해로 건너갔다. 각 십자군의 목표는 상황에 맞게 다르다.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1. 제1차 십자군 예루살렘 탈환 2. 제2차 십자군 엘사스 지구와 인근의 독일 지역에서 예루살렘 탈환 시도 3. 제3차 십자군 샐라디네이 군과 함께 예루살렘 재탈환 시도 4. 제4차 십자군 비잔티움 제국 침략 시도 성상 훔침 5. 제5차 십자군 이슬람 전력 강화에 대한 반격 6. 제6차 십자군 교황국 제국 프랑스 잉글랜드 등이 연합하여 전술적 요지 레비레트 공략 7. 제7차 십자군 히랄리온의 거터민 알만수르 왕국 침략 8. 제8차 십자군 코페르와 튀니지 침략 십자군 중 최초에 일어난 제1차 십자군에서는 예루살렘을 탈환했으나 그 이후 십자군들은 대체로 실패로 끝나거나 비극으로 끝났다. 20기 5세기의 십자군은 기독교 유럽의 세력 확대와 이슬람 세력의 약화를 가져왔지만 이는 단순히 무차별적인 침략이 아닌 복수신과 종교적 열광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십자군은 당시 기독교 교도들과 이슬람 세계 간의 긴장을 조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교화의 역할이 예정되어 있는 성지 회복에는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 시위 마운틴 교회는 미국 미네소타주 벤데르그러프 카운티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리케어 성경 중심의 전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침례교와 같이 세례를 실시합니다. 또한 원어성경에 근간을 두고 새로운 번역본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례적인 예배식이 주도되고 있습니다. 시위 마운틴 교회는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유사한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을 위한 실제 모임을 개최하고 있지만 고비드-19 대유행으로 인해 현재는 온라인 예배만 집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범죄연구와 회복교육 프로그램, 정신건강지원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결심과 소외된 지역사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내에 적인 도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위 마운틴 교회는 지속적인 보금전파, 초대적인 분위기, 독서그룹 활동, 봉사 및 지역사회 기부 등을 통해 교적으로 크고 작은 여러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말씀을 전파하고 예배를 실시하며 사회적으로 나눔과 교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교 심판판은 미국의 기독교적 단체로 1980년대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미국 내의 종교적인 교회와 인권단체, 정부 등을 비판하며 성적 소수자, 유대인, 이슬람, 이민자 등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심판판은 매우 극단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 단체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회 제도는 모두 재건하기 위해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예수교 심판판은 자신들을 참된 기독교 단체이며 다른 기독교 교회들은 거짓된 교리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오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종교나 비교적 관대한 기독교 교파를 극도로 비난합니다. 예수교 심판판은 많은 인권단체, 정부 당국, 기독교 교파들에게서 매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종종 시위와 집회를 개최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과 비인도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교 심판판은 일부에게는 지지를 받지만 대부분에서는 큰 비난과 반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찬양교는 미국에 본격적으로 발생한 종교적 운동으로 교리적으로는 거의 기독교와 동일하며 원래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교단을 의미합니다. 예수 찬양교는 20세기 초미국 서부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1960-70년대 미국 대중문화와 결합하여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교단은 선한 소식 전하는 사람들 굿뉴스 피플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독자적인 인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단은 다양한 배우기업체나 비영리단체와 함께하여 성경의 목적이 인간 행복의 향상이라는 메시지로 경제적인 효율성과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국제지역에서 국제지역 고액협력단체와 함께 인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 찬양교는 고요롭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삶의 방식과 교리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추정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주로 기독교성 유행과 유행성 성격이 강한 성격을 띕니다.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연방 제원국으로 보식게의 주와 외진 해양섬들인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합니다. 인구는 약 3억 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경제,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진 과학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교적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어, 종교, 성적 지향성 등의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매년 많은 이민자와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명소와 랜드마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라스베이거스, 자동차와 자유로운 정치 문화 등으로 유명한 텍사스, 올림픽을 개최한 로스앤젤레스, 자유의 여신상과 브로드웨이 멜로디 등으로 유명한 뉴욕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과 기술 및 과학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명문대학과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나 TV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음악과 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NBA, NHL, MLB, NFL 등의 프로 스포츠 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리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후속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삼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환경문제, 이민정책, 인종문제 등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토피아 이토피아는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시리즈로 2020년 9월 25일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공포, 추리, 액션 등 여러 장르가 섞인 작품으로 시즌1은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인터넷에서 발견된 비밀 서적을 통해 세상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계획을 발견한 일반인들이 서로 모여 이를 추적하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적하고 있는 일이 어떤 마약거래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스릴러적인 요소와 전략적인 요소가 함께 잘 어우러진 새로운 시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상미가 매우 풍부하며 캐스팅 역시 매우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폭력적이고 혹독한 장면, 기행기 추락 시대 등의 현란한 액션 장면 등이 많아서 15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예민한 시청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이언트 인델라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남부에 위치한 화산으로 높이는 3849m로 미국 서부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입니다. 이 산은 캘리포니아의 인기 있는 등산산으로 출명하여 매년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자이언트 인델라스는 화산압 쪽으로 활동 중인 산으로 4000년 전부터 활동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지진은 1998년에 발생하였고 높은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발생하는 마그마는 점차 축적되어 향후 대규모 분화가 예상됩니다. 이 산은 미국의 인디언들 중 일부가 성수로 비춰지는 중요한 신성한 산 중 하나로도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이언트 인델라스는 그만큼 위험한 산입니다. 등산객들이 자이언트 인델라스를 오를 때는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특히 의류와 장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추위와 드문드문 일어나는 폭설로 인해 등산시 산업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이언트 인델라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을 생각하시는 분은 꼭 안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운영자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가가 최우선이고 국민들은 완전히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생활을 해야 했으며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하거나 기판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론의 자유, 신문의 발행, 지표의 자유 등 일반적인 시민의 권리들이 억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대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체제였습니다. 이러한 이념과 체제는 과거의 유럽사회에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으며 다양한 반대운동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갖는 위험성은 항상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합니다. 천조교는 일본의 종교적인 단체로 천조천조라는 신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표적으로 적토마교라고도 불리며 일본 내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종교단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천조교는 1868년에 창설되어 일본 문화와 전통, 특히 세이후, 일제강점기, 가미카제 등의 역사적인 사건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천조교는 일본의 국가주의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천조교에서는 이승천과 사람인과의 대등성, 화학, 그리고 포용을 강조합니다. 천조교의 신앙실천은 교인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천조교는 그동안 수많은 비난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국가신앙으로 강제 시행되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여성을 억압하고 서양화를 반대하는 인식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조교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신앙적인 규범과 세계관이 현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많은 교인들과 문화적 인식체계를 지닌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천조교 개평교는 한국에서 생겨난 비교적 최근의 종교 중 하나입니다. 이 종교의 시작은 1955년에 있었으며 조선반도에서 이뤄섭니다. 천조교 개평교는 천조교와 비교적 유사한 종교이며 천조교 분열교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는 천조교와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천조교 개평교는 후천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천조의 신성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영혼을 개벽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종교는 매우 폐쇄적이며 조직적이며 회원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철저히 조직 내부에서 제어됩니다. 이는 불균형적인 권력구조와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폐쇄성 때문에 천조교 개평교는 논란이 많은 종교입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세습되고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회원들이 당면하는 인권침해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기타 당국기관은 이들이 세습하고 조직적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제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매우 능동적이며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사상과 목표를 수행할 것입니다. 힐송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긴목재 다리로 경사진 언덕과 큰 바위들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 다리는 193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지금은 2차세계대전 당시 사용되었던 가축 운송용 다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관광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리에서 매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 위에서의 자살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이 유명합니다. 1937년부터 2012년까지 이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 수는 총 1600명 이상입니다. 힐송교에 대한 공포는 이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이 다리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할 경우 도와줄 구조대원을 구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의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다리를 이용할 때에는 굉장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리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위에 다가가지 않고 안전하게 관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